두 부부가 20년을 앞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15억에서 16억 만들고 은퇴하게 됩니다 아무리 인플라가 있어도 15억, 16억이면 우리나라 상위 10% 안에는 무조건 드는 부자부부로 은퇴하시는 거죠 아내 분까지 계속 회사 다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좋은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 많은 많은 사연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많은 많은 사연들 중에서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비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박사님 앞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40대 부부의 얘기를 가져왔어요 고민 한번 읽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중학생 아들을 둔 40대 맞벌이 부부입니다 외동인가 보다 벌써 40대 중반에 도달했는데 아직 노후 준비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노후 준비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이 키우고 주택 마련하고 앞에 노인 일부터 열심히 해결하자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 벌써 40대 중반이네요 슬슬 노후 걱정이 생기는데 60세 연퇴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월 4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노후에 국민연금 나오지만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월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후 준비 위해서 어떻게 투자할까요? 이거 진짜 좋은 질문이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연금저축 계좌의 부부 두 분이 각각 연금저축 계좌의 돈을 5천만 원씩 넣어놓고 계시는 상황에 그리고 현금성 자산 3천만 원 그리고 부동산이 갖고 계시는데 대출을 갚아 나가기 때문에 150에서 200만 원 정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구체적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한 180만 원 정도로 180만 원 정도로 한 번 하자 그리고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부부합산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보수적으로 한 10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해서 300을 인출한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정입니다 그래야 재미가 있잖아요 상담 주신 것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게 가정을 짜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45세 아마 남편분이시겠죠 아내분 41세 막벌이 부부의 금퇴적 그러니까 남편분은 앞으로 15년 더 일하시고 아내분은 19년을 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월 180만 원 저축한다고 제가 가정했는데 남편분 퇴직하신 다음부터는 9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와 타이트하죠 이렇게 타이트한 가정을 가지고서 우리가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인출하냐 하면 60세부터 인출한다 그리고 월 400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가정에 따라서 인출하는 거죠 국민연금 100만 원은 뒤에서부터 차감이 됩니다 65세부터 차감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한 번 인출을 하는 걸로 짜봤습니다 어떤가요? 직장 오래 다니는 게 킹왕짱이다 반반 투자 전략이 뭐냐 하면 코스피 200의 절반 SOFR 절반 하는 전략인데 누적되니까 이렇게 무섭죠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부부가 20년을 앞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15억에서 16억 만들고 은퇴하게 됩니다 세상에 우리나라 상위 10% 안쪽에 아무리 인플레가 있어도 15억, 16억이면 우리나라 상위 10% 안에는 무조건 드는 부자부로 은퇴를 하시는 거죠 제 생각에 아마 55세나 56세에 10억 넘었을 때 금융자산만 10억 넘었을 때 은퇴를 하실 것 같아 그걸 굳이 남편분 은퇴하실 때 아내분까지 계속 회사 다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녀분이 이제 10년에서 20년 뒤에 결혼할 거 아니에요 지금 중학생이니까 그러면 여기 60살 전후에서 15억에서 16억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서울의 집안체까지 몰라도 전세는 충분히 얻어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분이 또 집을 갖고 계시니까 상당히 부유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60세 은퇴를 더 땡기시라 남편분 은퇴하실 때 사모님도 같이 은퇴를 하시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여건에서 어떤 경영이 이루어지는 거죠 참고로 41로 한 건 사모님 나이에 맞췄다 그렇죠 남편분은 여기서 스탑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남편분 나이 55세일 때 두 분이 다 은퇴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노후가 기대됩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반반 투자 전략이 한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정도 마이너스 나지만 연한산 복리 수익률이 7.2가 나니까 10년에 따블라요 복리로 거기다 이분은 월 180만 원씩 꾸준히 저축을 해서 연간 한 2천만 원 이상을 저축을 하시니까 그것도 인플레이션 따라서 계속 인출하는 돈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되고 국민연금도 조정되는 걸로 가정하면 충분한 은퇴설계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초기 투자금이 적다 하더라도 앞으로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꾸준히 연간 한 2천만 원 정도만 연금에 계속 부어도 그리고 연금에 부으면서 제발 그냥 이상한 연금저축 예금이나 연금저축 보험 이런 데 하지 마시고요 연금저축 펀드로 ETF 투자를 하시면 수수료도 낮고 투자 수익률도 짭짤하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투자 3분법 뭐 쉽죠 3분의 1은 코스피 100 3분의 1은 S&P 500 3분의 1은 소플 S O F R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연한산 복리수익률 무력 8% 9년에 따불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사모님 80세 됐을 때 30억 대의 부자 우리나라 상위 한 3, 4% 안에 드는 부자로 은퇴하시겠나요 너무 좋죠 그래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런 플랜들을 보신다라면 인출 금액을 더 늘리셔도 될 것 같다 물론 이거죠 다 인플레이션 조정에서 했습니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나이가 벼슬이다 투자를 시작함에 있어서 젊은 나이에 시작하는 것만큼 좋은 겸다 나이가 들어서 하면 투자의 기간이 짧아서 정말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마침 은퇴하려고 그러는 그 시기에 시장이 폭락해버리면 정말 답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젊으시잖아요 40대에 시작을 하셔서 10년, 15년 이상을 꾸준히 투자하신다고 가정하면 더군다나 이분들은 소득도 늘어나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실은 저축액도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제가 가정 하나도 안 하고 한 거니까 훨씬 더 이보다 더 많은 돈을 모으실 수 있다 부디 여러분 내가 뭐 가진 돈이 얼마만 없는데 정말 쓰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적절한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저축을 플랜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고 운영을 해나가신다면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안 살아도 얼마든지 큰 자살을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재테크의 세 가지 조건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기간 얼마나 젊은 나이에 시작하는 거야 두 번째 얼마나 좋은 전략 반반 투자나 또는 투자 상품법 같은 좋은 전략을 언제나 시작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얼마를 저축할 것인가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거의 미래에 대한 설계는 너무나 쉽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사연들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확실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구나 자 이제 그렇다면 월 뭐 얼마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부부니까 알아서 저축을 딱딱 해나가면서 이 계좌들 투자 상품법이나 반반 투자로 열심히 운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반반 투자 전략이 어떻게 보면은 일반 구독자분들 혹은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제일 쉬울 것 같은데 고를 수 있는 그 자산군이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 그룹들이 있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좋은 반반 투자 시작법과 혹은 대표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것과 일단 제일 추천할 만하고요 사실 코스피 200이 좀 불안하다 싶으면 세계 시장을 다 사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코덱스 MSCI 월드라는 상품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 걸 사도 돼요 사실은 뭘 사도 된다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고르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달러 예금을 사야 되는데 달러 예금도 SOFR만 있는 게 아니고 달러 선물 ETF도 있고요 또는 미국 채 선물 ETF도 있고요 투자에 지식이 있는 분들은 미국 채가 사실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나는 아 불안한 게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소풀이 나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채를 하면 수익은 조금 더 더 날 수 있는데 대신 위험도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라는 게 하락할 수 있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일단 투자 초보라면 코스피 200의 SOFR이 좋고 좀 더 좋은 수익도 하고 좀 더 시장에 대해서 저는 좀 폭넓게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SCI 월드 거기다가 미국 채 선물 이런 것들로 조금 변형을 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수익률 차이가 그렇게 1, 2%씩 크게 날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